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팝 셔크입니다 지난 1년동안 방탄단의 영상을 가장 많이 시청한 국가들의 순위가 전격 공개되어서 전세계 BTS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10월 24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지난 1년동안 유튜브에서 방탄단의 영상을 가장 많이 시청한 국가 TOP30의 순위를 보도하는데요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유튜브에서 방탄단의 영상을 가장 많이 시청한 나라는 바로 일본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약 10억 뷰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이어서 인도가 지난 1년동안 약 8억 뷰를 기록해서 유튜브 BTS 최다 시청국가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일본과 인도에 이어서 멕시코 미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2022 BTS 최다 시청국가 3,4,5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브라질, 필리핀, 한국, 페루, 태국 등의 국가들이 2022 BTS 최다 시청국가 순위에서 TOP10에 올랐다고 합니다 방탄단의 모국인 대한민국이 2022 BTS 최다 시청국가 8위에 거친 것은 일본 1억 2천만 명, 인도 14억 명, 미국 3억 4천만 명, 인도네시아 2억 8천만 명, 멕시코 1억 3천만 명, 브라질 2억 2천만 명, 필리핀 1억 2천만 명 등 이들 국가들이 한국보다 3배에서 30배까지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TOP10에 이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유럽 국가들과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이 2022 BTS 최다 시청국가 TOP30에 들었다고 합니다 2022 BTS 최다 시청국가의 아시아, 유럽,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전세계 5대왕 6대주 국가들이 모두 들어있어 방탄단이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최고의 글로벌 아티스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듣고 있습니다